그런데 수료 형은 왜 우리 여기로 부른 거야? 제가 진짜 이제 수료 형이 이런 두 개 가면 모두 네 페인트 칠 시킬까 봐 걱정이 돼,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철시 로버스 브로? 왜, 여기로 왜 오라고 그랬어요? 여기 큰일이 있어. 진짜 걱정이 되네, 뭐. 럭키가 혹시 여기 페인트 칠 해야 되냐고. 여기 조금만 잠깐 기다리면 조용히 소식이 날아듭니다. 누가 오는 거야, 일단? 아니, 뭐 그러니까 뭐. 야, 이거 대박이야, 이거. 나 이거 해 봤잖아, 기다리면서. 이게 뭐예요? 저거 봐봐. 오. 어? 아니, 그 사진은 그냥 밖에 나왔어. 진짜 움직이네? 얼굴 좀 갈래? 야,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? 키워야겠다, 키워야겠다. 커져요? 어, 나 이거 춤추고 싶다. 엄청 신기하다. 대박이지. 이건 뭐예요? 이거 뭐 물고기. 이것도 아마. 오, 물고기 나온 건가? 오. 오. 와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, 이거. 근데 이건 진짜 재밌네. 일단 잘 봤고요. 그래서 오늘 진짜 누구 보는 거야, 누구. 어? 어? 오 마이 갓. 와. 여기 왜 왔어? 어? 마스. 아, 마. 오. 오. 오 유 락키. 아잠 굿, 워리 룡이 아잠. 그... 청주FC 있잖아요. 우리 평가전에서. 네.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연수 바뀌고. 어, 진짜? 오. 자, 주변을 보여줘. 좋아요. 하루셔서 고마면 가능하죠? 자, 재키로. 아, 막스 빠르네. 자, 그 투어는 썼어. 여기에서. 좋아, 란야, 막스, 막스!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데요. 나 이 정도가 아닐 줄 알았어요. 아빠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아들한테 네가 가서 하고 와라. 아, 좋네.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. 아빠는 내 꿈이었어요. 나의 꿈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항상 응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했고, 정말 행복했고. 그걸 우리 첼시로버스가 조금이라도 발판이 됐다는 게 갑자기 저희도 약간 좀...